림 같은 스킬 쓰는 분 없음? 뜨개질 방송은 아니고요 처벌라 아니요! 애아빠예요 내가 안되는 걸 되게 해줄게 림 같은 스킬 쓰는 분 없음? 시끄러워! 마지막에 우울해 여기가 낚시할 수 있는 강이에요 근데 펄킹이 얼마인지를 모르겠네 저 카약을 렌트해주고 그래요 피크닉 에리아도 있고 둘러보자! 예쁘죠? 물어봐야 겠어 저 보트를 빌릴 수 있는지 낚시에 관련된 거 미끼 파는 데야 베이샷 소셜디스턴스 지키면 된대 일단 물어볼까? 죄송합니다 여기가 낚시할 수 있나요? 여기가 낚시할 수 있나요? 낚시할 수 있나요? 네! 낚시할 수 있나요? 네! 낚시해보자 낚시해보자 1년짜리가 낚시 라이센스가 50불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트라웃 해가지고 송어 있잖아 송어는 1년짜리가 20불을 더 내야 돼 70불을 내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데 와도 내가 주차비만 내면 되거든? 엠벨로브 여기 있어요 하루는 5불이고 여기가 annual 사면 조지아주에 있는 주립공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립공원들이 이게 파킹이 50불이면 내내 갈 수 있지 핑크슬립이 있어요 오늘의 이거 오늘이 수요일인가? 모르겠다 일단은 여기다가 5불을 넣고 5불을 넣고 얘네다가 내면 돼 내가 알아서 캐시만 캠핑장 가도 이래 만약에 예약을 하면 온라인으로 이제 페이를 하고 나같이 이렇게 먼저 오는 사람이 먼저 또 이렇게 자리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그거는 시즌별로 좀 달라요 여기 캠핑장은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셀프 체크인 내 유튜브에 있어 빅밴드 국립공원의 캠핑장에서 내가 그거를 어떻게 체크인하는지 미국의 캠핑장에서 어떤 식으로 체크인하는지 내가 영상을 찍었어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는 좀 시스템이 다르지 않나? 우리나라는 낚시터 있지 않나요? 12시간 이용료를 내지 않아요? 저도 잘 몰라요 한국에서는 낚시를 안 다녀가지고 한국은 낚시하기 되게 비싼 거 같은데 나에게는 20, 21불 남았다 저의 총 재산입니다 21불 21불 만약에 캠핑할 거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캐시를 들고 다녀야 돼 얘네들은 캐시만 되거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든지 여기다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봉투에다가 여기 놓는 거예요 5불짜리를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봉투만 빼가더라 얘는 차에다가 내가 걸어놓는 거고 얘는 여기다가 이제 페이하는 거고 페이하도록 이렇게 돼있어 셀프로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자기들 개인배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배를 가지고 오거든요 이런 시국에 좋지 여기 보면 피크닉 에리어에 바베큐 그립이 있어요 보통 캠핑장에 보면 이거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스탠드형으로 이거만 있는 경우에는 이거 차콜만 해야 돼 차콜만 해야지 나무 떼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나무 떼는 게 허용이 되는 데는 땅바닥에 저런 게 있어 땅바닥에 차 안 가져오면 그래서 공짜야 이 동네에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만약에 아까 좀 전에 그 타운 있잖아요 그 타운 사람들은 걸어오면 공짜인 거지 호수가 있거나 호수가 있거나 바닷가 근처 집들은 비싸 스파이시 치킨을 시켰어 스파이시 치킨을 시켰어 이거 뭐야 이거 보트 탈 때 이거 그냥 이게 무료인가 보다 이거 가지고 뜰까 에라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미끼 끼우는 것도 잘 못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꺼놔요 근데 아 이게 아 맞아 알겠다 일단은 나는 미끼를 껴야 돼 그래서 딱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풀려지고 딱 짜란 됐어 제가 있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뭐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이걸로 그냥 뭐 그 베스 잡을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이거 있고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거 이거로 할까 이걸 내가 보니깐 유튜브에서 배운 거예요 이렇게 걸어서 한 번 더 내려온 다음에 한 번 더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여섯 번 돌리라고 그랬어 그 아저씨가 낚시꾼 아저씨가 여기서 하나 둘 둘 이렇게 대박 나 혼자 하는 거 처음이야 지금 됐어 이렇게 그러면 이걸 잘라내는 거죠 오늘 뿌듯한데 오호 이러면 난 이게 이제 되는 거지 근데 아 차려됐다 여기다 꼈어야 되는데 요거를 뺐다 이번엔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잠깐만 이게 여기 맞나 좀 뭔가가 이상한데 이게 원래 이렇게 일자되는 거 맞죠 요렇게 여러분 이렇게 일자 맞죠 한 번 해볼까 와 애기들도 낚시 왔어 저 루어라는 표현도 이제 알았어요 아 뭐 얘 뺏겼네 저 자리 뺏겼네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음 낚시를 아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저 위로 갔으니까 나도 가봐야겠다 와 뿌듯하네 뭔가 잘 될 거 같아 좀 비린내 나는데 여기는 고기를 좀 잡아갔나봐 뭐야 콘 아 아 아 얘네들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콘 원래 콘 못쓰게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니까 얘들이 하여튼가 말을 되게 안 들어 이거를 잠깐만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잡고 이게 나 이쪽에 와야 되는데 이게 이거에요? 아 리리 밑으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좀 이상한데 희한하네 펜너를 풀어서 좌우 바꿀 수 있어요 이거 말하는 거 이건가 그러면 핸들을 풀어봐 핸들을 풀어봐 핸들을 풀어 이거 이건가 핸들을 일단은 그냥 던져 일단은 던져 볼게요 일단 던지자 그냥 아 리리 아래라고? 좀 이상한데 그래 이렇게 해서 그냥 줄을 뭐 이렇게 팽팽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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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뭔지 알겠다 약간 멀리 던져 배쓰하고 캣피쉬가 뭐라고 하더라 아 맥이 맥이 재밌다 운동이네 운동 리라고 합쳐서 25불 아니 20 27불 천천히 감으라구요 오케이 이게 근데 이게 다시 감아야겠다 얘네가 엉켰어 벌써 오마이갓 엉켰어 저요 저전 저거학점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고기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단 지금 연습하는 거야 오마이갓 이거 어쩌죠 왜 이래 아 재미없다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재미없죠 줄 감을 때 텐션 유지해서 텐션 유지해서 텐션 유지해서 텐션 유지해서 이곳은 다른 용도예요 그 구멍은 낚싯바늘이랑 루어 끼는 루어를 거기다 왜 깨요 쟤네들 없다 이제 수쪽으로 가자 어우 힘들어 한 것도 굉장히 힘들어 이리다 오리를 잡겠어 내가 이거 막 흔들려 어디야? 오 무섭다 여기 아 액션이요? 액션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냥 야구라고? 이거 그때 어떤 분이 검도하듯이 하라고 그랬었는데 원투낚시 아니잖아요 승허낚시가 더 힘들지 이거 베스인데 원투나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줄이 엉켜버렸어 오 참 좋아 이게 뭐냐구 어머 저 엉망이 내버렸어요 이거 못해봤겠다 진짜 오마이갓 근데 낚시 줄어서 파는거죠 맞죠 오마이갓 이놈의 낚싯대 풀자 진짜 여러분 사실 분 있나요? 나 오늘 나 오늘 이거 날씨 풀자가 끝날거 같다 아 끊어버리라고 그냥 아예? 아 새로 끊고 하는게 나아요 나 실도 별로 없는데 다시 할까? 그래 끊어버리자 줄만 버리고 가게 생겼어 다행이다 믿기는 그래도 애들이 안 먹어줘서 아까보다 따뜻해지고 해가 나올거 같네요 하 에이 그래 뭐하러 이렇게 뭐 얼마나 한다고 이걸 아껴 줄을 여러분 낚싯줄은 비싸지 않죠? 이렇게 됐어 완전히 여러분 어마이갓 이게 왜 와 이거 엉망이네 이거는 그래도 나는 정말 뿌듯해 나 혼자 미끼를 넣을 수 있다는거에 그럼 된거야 나는 당최 아직까지는 낚시를 무슨 재미로 하는지는 모르겠어 나는 당최 아직까지는 매듭법은 잘했죠 매듭법은 그 유튜버가요 이 줄로 얘기를 해준게 아니라 밧줄을 가지고 설명을 해줬어 겁나 쉽게 어 왜 자꾸 여기 걸려 왜이래 내버려 둬야겠다 비온다 또 모자 쓰길 잘했네 오늘 날씨가 진짜 안좋다 이거 공부할 시간에 편집을 하겠어요 편집할 시간도 없는데 낚시가 보니까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겠더라구요 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나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딱 만족해야 돼 이걸로 오늘 날씨가 되게 안좋아요 오늘 날씨가 되게 안좋아요 여기 보면 날씨가 되게 안좋죠 지금 비오고 있어 비오고 있어 여기 다 내꺼야 피싱 라인 리사이클빈 오 여러분 이런게 있어요 여기다 버리나봐 이런 날이 고기가 많아요 막고기가 뛰어다닌다고 몰라요 이렇게 눈먼 고기가 붙잡힐지 어떻게 알아 눈먼 고기가 눈먼 고기가 어느 방향으로 던져야 될지는 물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흐르고 있어서 이쪽으로 던져야겠지 바람을 등지고 던지세요 바람을 등지고 저쪽으로 던지라고요 네 네 오마이갓 뜨개질 방식은 아니구요 쳐서 나갔지 이거를 좀 약간 그렇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려뜨리고 던져야겠어 느낌이 그러네 느낌이 요거를 내가 너무 저쪽 끝에다가 하고 했더니 더 안되는 것 같아 왓츠 이게 신기한게 뭔지 아세요? 뜨네요 제 미끼 보이세요? 여러분 제 미끼 보이세요? 이게 가라앉지 않고 뜨고 떠있는거 보여? 가라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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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라앉는구나 누워가 원래 뜬다고? 처음에 얘가 오 움직이네 다시 떠 오 신기하다 처음에 떴다가 가라앉은거에요 근데 또다시 지가 또다시 떠오르는데 당기면 얘네가 떠오르는거야? 오 신기하다 진짜 다시 해보자 멀리 던져보자 고개한테 작은 물고기처럼 보이게해서 멀리 던지는 스킬이 있어야 돼 멀리 던질 수 있어요 해볼까요 멀리 던지는거 던지면 되는거지 릴낚시는 멀리 던져야되요 아까 멀리다 원투낚시냐? 이렇게 나한테 그러셨는데 낚싯대는 던지면 안돼요 이거 봐 아니 근데 왜 여기서 엉키지 자꾸 문제가 여기서 엉킨단 말이야 아니 여기서 엉켜버려가지고 이게 팽팽하지가 않네요 되게 너무 싼거 샀나 내가 낚싯대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자꾸 이게 엉켜 그래서 멀리 못 가는거야 왜 이렇게 느슨하지 낚시는 재미 모르겠는데 그냥 해보는거에요 취미 좀 붙여보려고 이것도 스포츠니까 스포츠니까 배워보려고 하는데 영 내 스타일은 아니야 좀 답답해요 이게 계속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다리가 지금 저쪽에 가있어 먼저 다리 마음은 내 마음은 내 마음은 저 산속에 걷고 있어요 이러다 몰라 눈먼 물고기 내가 하나 건질까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싸구려야 이거 그래서 내가 자꾸 얘 엉켜요 지금 낚시하는 거에요 저 낚시하는 거에요 성재 급해서 좀 못할 거 같아 지금 이게 자꾸 줄만 엉키고 재미가 없어 줄만 엉키고 있어 하루종일 이거 실만 감다가 차라리 엿날리기를 하겠어요 아니 원래 이런 거에요 여러분 니 소리가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괜찮죠? 왜냐면 이게 내가 여기가 엉켜있어가지고 내가 손으로 잡고 있어서 그래 한참 하겠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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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하겠네 진짜 아니 진짜 풍지가 다들 이렇죠? 처음 할때는 그죠? 집에 갈까? 누나? 대낚시 하듯이 대낚시가 뭔데요? 대낚시가 뭐예요? 그걸 알려주세요 제가 용어들을 몰라요 대낚시는 큰 낚시예요? 아 대나무의 낚시요? 아 그렇구나 근데 운동이 된다 여러분 운동이 돼요 이두근에 힘이 빡 들어가네 괜찮네 차라리 대나무 꺾어다가 그냥 줄 달고 하는 게 낫겠네 줄 싼 거 쓰면 엉킨다고? 몰라 이거 아저씨가 낚시 사니까 공짜로 주는 건데 여기는 감아주던데 땀나 햄버거 먹은 거는 다 소화됐다 아무리 회복하려도 이제 살릴 수 없다고요? 내가 안 되는 걸 대기해줄게 내가 제가 안 되는 걸 대기하는 여자야 뭔가가 잘못된다고요? 아 끊어졌다 헐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 낚시줄도 제가 제 손으로 끊어버리는 여자야 아 기운 빠지네 정말 아 진짜 도대체 이 반복 몇 번이야 이거 아 몇 번째 지금 이러는지 몰라요 지금 팀센 언니도 원래 처음에 그랬어요? 아니면 원래 잘했어요? 궁금하다 제일 유명하잖아요 낚시 여캠 응? 그분 낚시 정말 제대로 하시더라 탐센 언니랑 그 다음에 몰캉몰캉해요 그분도 되게 잘하더라고 장비가 좋으면 잘해요 줄이 안 엉켜요 님 같은 스킬 쓰는 분 없음? 시끄러 다시 반복 동작이에요 여러분들 에휴 내가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잖아 그죠 세 번째 끼우는 거죠 딱 내가 열 번까지만 참겠어 딱 열 번까지만 내가 오늘 참는다 완전 엉켜버렸어 이게 하 엉망이야 지금 열 번까지 참으면 이 실이 다 사라질걸요 에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됐어 이제 좀 단단하다 이제 지금 맞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끝 오케이 햇빛 난다 이제 날씨가 날씨가 완전히 엄청 변덕이야 여기가 여기 이 동네가요 날씨가 그 왜 시간대마다 달라 이제는 막 햇빛 비치는 거 봐 뭐라구요 제 성격이 어디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세요 누나 지금 우울해 누나 지금 우울해요 피친 게 아니라 갑자기 좀 우울해지네요 이번에는 잘 되겠지 약간 날씨가 맑아지니까 내 앞길도 맑아질거야 도전 아 아 아 아 어떻게 또 엉켰어 걔네 아니 넌 또 왜 거기서 엉켰지 아 아 아 장갑이 있어야 되네 자 갑시다 딱 여기까지 그지? 여기까지 여러분들 괜찮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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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 줄이 팽팽하지가 않단 말이지 고기가 잡는다고 얘를? 멍충이네 얘를 왜 잡아 아 줄감은 낚시를 조금 세워가지고 텐션을 유지하면서 감아야 돼요 아 줄감을 때 텐션을 유지하면서 오케이 텐션을 게미 왕개미 왕개미 왕개미가 막 기어다니는거야 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엉키진 않았다 누군 뭐 날때부터 고기 잡았나? 안그래? 오늘 목표 3마리는 아니고 줄 10번 엉키지 않기 좀 더워진다 자리가 안좋은가봐 여기가 네? 내 자리가 안좋은거 같아 그치? 다섯시간 하면 그치? 낚시가 하고 싶기를 해 아니 얘를 왜 자꾸 여기에 낑기는거야 아니 얘는 왜 자꾸 여기에 낑기는거야 아아 아유 아유 진짜 스트레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멀리 던져야겠다 이렇게 오 좋았어 이번엔 아주 좋았어 오 괜찮은데? 릴이 왜 쓸모가 없어 지금 하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릴 멀리 던져야 돼요 그럼요 힘껏 멀리 멀리 던져야 오래 당기죠 오케이 멀리 가자 내가 또 힘하면 나지 봤어? 멀리 갔어 봤어요? 멀리 간거 봤어요 저? 아 빨랑 당기라고? 아 빨랑 당기라고? 가자 누나가 고기 잡아줄게 호오 알겠어 감잡았어 누나 감잡았어 어? 누나 감잡았어 알겠어 이제 아 루어 낚시 알겠어 아 괜찮죠? 거봐 어? 그 정도만 빠른 거 아니에요 더 빨리 해야 돼요 아 이거 진짜 확실해요 빨리빨리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 손목 쓰네?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던지고 기다려야 되나? 미끼로 유인해야 되니 텐션 적당하게 어? 무식하게 두어라 루어를 사람 삼치게 만들라고? 던지고 고개 물때까지 기다리려고 아니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액션 주고 끌어당기고 해야 된대 네미끼 날라다녀 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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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추는구나 아주 그냥 아 손목 방금 손목 깔다깔다 그것도 기술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한 게 기술이에요 아 낙지하는 사람이요 낙지하는 사람 있긴 하는데 그냥 담가놓고 가만히 있는데 저기 한 분 계세요 저분은 봐봐 저분은 그냥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를 않아 담가놓고 가만히 있는데 우호는 빠른 손놀림이라고 누워 누워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누워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누워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다음 되는 거지 내가 누워는 처음부터 잘 뛰어다니나 어? 누워있다가 기어다녔다가 어? 업어치키 해가지고 조금조금씩 어? 걸어다니고 그러는 거지 그러다 뛰는 거지 어지럽다 근데 어지러워 아니 물이 막 이렇게 넘실넘실 흘러니까 내가 막 오 어지러워요 거기다가 내 미끼도 막 내 미끼도 막 넘실넘실하니까 정신이 없다 내가 저 아저씨 있어 저 아저씨 있어 아저씨 뭔가 그 찌 만든 그거 뭐 진짜 믿기 쓰는 거 아니야? 누워 말고 저 아저씨 뭔가를 작업하고 있어 아까부터 이거 여기 미국에서는 저 떡밥 만드는 거 금지되어 있는데 어 어 겁나 올라 봤어? 봤어요? 대박 엄청 멀리갔어 지금 봤어요? 나 다 알았잖아 이제는 손목에 스냅을 주라고요? 누구예요? 지금 손목에 스냅을 줬더니 바로 엉켜버리잖아 아니구나 오 멀리갔어요 약간 감이 잡히네요 감이 잡혀요 이제 감으면서 오 요번에 잘 던졌는데 감으면서 베스가 무는 느낌으로 손을 느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너무 촐싹되는 거죠 이거는 스냅 주는 게 이런 스냅 아니죠? 예 예 예 예 예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참 이게 답답하구만요 오늘 조금 이래저래 해보고 이래저래 해보고 유튜브 보고 공부를 하면 내가 더 와닿지 예 캐스팅 캐스팅합니다 캐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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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재미가 없다 보지 이게 왜 여기에 꼈어요 아 힘드네요 여러분들 아 힘만 들어 진짜 아 힘만 들어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아 웜이 있기는 해요 지그 헤드 이거나요? 바늘에 동그란 납달기 아 납달린 거 이거 있어 납달린 거 근데 이것저것 다 있구나 이거죠 이거 할까 이렇게 해서? 이거 웃음밖에 안 나와 나도 뉴형님 아 이걸로 해요 오케이 그래도 줄 끼우는 거는 자신 있어서 하나도 안 무서워 다행이네요 그래도 미끼는 그대로여서 망가지지 않고 안 그래? 다음에 또 쓰면 되니까 안 그래요 그죠? 아 이러면서 사람이 그 인내 인내하는 거를 삶에 인내하는 거를 배우는 거지 뭐라구요? 아 채탠방에서 낚시를 배우는 사람 바로 나야 이거 던지고 가라앉을 때까지 잠깐 기다려야 됩니다 오케이 야 아 저요 이게 이렇게 됐어 봐봐 되게 잘 묶었지? 보이세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얘가 이렇게 돼야 되지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왜 이렇게 가로로 섰지? 가로로 섰어? 얘네들이 가로로 섰어? 가로로 섰어? What are you fishing with? Me? Yeah I don't know It's my first time It's your first time? Yeah I'm learning from my friends Oh you're learning from my friends Yeah Yeah I call My friend And then Yeah they telling me how to do You know how to do You know how to do? Oh yeah So what can I catch? Let me see You know how to put this on? Let me show you But you know You need a live worm Really Yeah you put it like that So what What can I get? What can I catch Here? Like a bass? You catch crappie and bass here Catfish? Catfish? What about trout? No trout? I don't think trout here I don't think trout I don't think trout So you have no live bait? No Not real worm Yeah you probably need real worm Everything yeah I have just a lure Oh yeah? Yeah Only I have a lure Yeah you need a I need a I need a Live? Live This might work too but Yeah you got pink worm Yeah you got pink worm Why did I take a fishing? Yeah Yeah this pole here See usually you let a pole sit But here you wind it in slow I wanna see again You wind it in slow like this here Yeah slow That's how you catch something Ooh Yeah but usually you have live bait You let your live bait Sit in the water And you don't have to do all this You know I want to I want to go over here I have to It's not good Look at your bait down there Se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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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know how to throw it out? Like this? Yeah Who's the expert? You see this? Look you see this? See the wire here? Yeah Pull the back right here Put that over Then throw it out Just like that And then I was fishing since I was a kid Do I have to use it like this kind of snap? Nah Not really You don't have to do it with the wrist No? You don't snap it with you or nothing? Huh? We about to go get live bait Ah So with a live bait I have to use using this kind of snap Live bait you just let it sit out there Let it sit out there Yeah yeah But this one I have to Like a How can I say Cast it and Yeah You just let it sit When you got the live bait on there You throw it out You want to try it now? Hold on I don't I don't think I can I can do it with the live bait No it don't matter what bait you have on there That ain't got nothing to do with it Yeah It's about to keep throwing it out Look You put it back like you Are you left handed or right handed? Right hand You left hand or right hand? Right Right Yeah Like this right? Yeah So pull it back You see that string? When you throw it Let that part go And it's going as far okay? Yeah Go ahead Yeah let that go There you go Yeah there you go See? Yeah See? Good job Good job Good job You're doing good I'm doing good right? I'm doing good Good job You from Korea? Yeah I'm from Korea Oh wow That's good How long you been here? Here like in 4 months 4 months You like it so far? Yeah So far It's not Korea though huh? Korea has those big mountains huh? Not really Not really? Compared to America Yeah It's kind of a small mountain But steep Oh steep Yeah Small but steep Yeah It's like that in Korea It's like that Yeah Go ahead Go ahead You ready? Let me see you do it one more time Alright Then you got it Oh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him Maybe I'm going to hit it You can't hit the fish Yeah Oh yeah You did good You're doing good You know how to do it now Yeah I know I'm going to get my boys some bait Because I'll be back Okay? You're going to fish? Yeah we're going to fish Oh okay Alright See you guys I was going to get a boat and stuff But they're not renting boats Alright Yeah See you guys I didn't have a cruise I haven't seen it yet I didn't see it I saw you guys I had to run You guys I didn't see it I couldn't catch it I couldn't catch it I am Or I did I pulled it I didn't see it You just You can't get it She rang It's so weird I made sure Taire Did you understand I can't sing I can't hear it When she asks... 근데 또 상세히 없어져가지고 어허 이제 재밌네요 낚시가 이런거구나 별거 아니네 신난다 아 망했다 기다려봐 기가 막히네 어허 또 왜이러지 아 다시 아 힘들다 땀나는 땀맛나 지금 어 좀 낚시가 재밌어질라 그래요 오케이 감자 봤습니다 여러분 아 어떡해 대박이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알 알